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생활체육 농구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면은 참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생활체육 농구가 동호회 농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팀이 체육관을 가져 그게 홈팀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웨이 팀 단위로 부르거나 게스트를 불러요 개인으로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18명 내외로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농구라는 스포츠가 피지컬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신체적인 접촉의 강도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 부분이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지 기준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콜을 불러가지고 게임이 진행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들마다 기준을 정말 좀 특이하게 잡는데 막 질롱이라 그래요 농구를 즐기고 싶다 즐겁게 농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기준도 또 달라 수비를 안 해야 즐거운 건지 같이 열심히 해야 즐거운 건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보면은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게스트로 농구를 하러 간 사람이 그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홈팀을 저격하는 글입니다 그 홈팀이 게스트를 모집할 때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런 분들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농구를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 부상 이후에 다치는 게 두려워서 농구를 중단하신 분 승부욕 넘치는 빡센 농구는 부담스러우신 분 자 여기부터 이미 걸러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벌써 승부욕 넘치는 빡센 농구 부담스럽다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절대 오시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돌려보낸대 기본적인 패스슛 자리잡기 등등 정상적인 5대5 플레이가 안 돼서 같이 하는 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 이거부터도 사실은 존나 건방진 거예요 지들은 기본적인 패스가 되고 슛이 되고 자리잡기가 되고 정상적인 5대5 플레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는 이미 농구 실력이 꽤 있어 니들만 잘하면 되라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미 좀 역해요 이게 농구 동호회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공격 수비 시 과도한 신체 접촉 및 몸싸움 하시는 분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지가 수비할 때 신체 접촉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자기한테 자기를 수비할 때 신체 접촉하는 걸 싫어해 앞에서 그냥 손만 들어주는 걸 수비라고 생각해 지한테 맞춰줘야 돼 같은 팀 4명 무시하고 혼자서만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 뭐 이건 당연히 걸러야죠 자 전광판 못 본다고 아예 할 생각 없으신 분 이게 뭐냐면 동호회 농구를 가면은 그 점수판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아 몰라 제가 특히 그래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냥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모르시는 분 옆에서 1대1 가해드립니다 이런 건 당연히 좋은 말이지 3,4번 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참석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양식은 다 만들입니다 본문 정독하면 연락처 나옵니다 뭐 아직까지 이상한 건 없고 안 다치면 운동하는 것에 중점입니다 누가 다치고 싶어서 하냐고 운동을 아니 밑밥을 존나 깔어 그냥 언제든지 자기 입장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밑밥을 까는 게 난 느껴져 그냥 안경 착용하시는 분들은 고글 착용 부탁드리며 안경 착용으로 인한 무상미 파손은 뭐 이럴 수 있지 정상적으로 5대5 가능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게 존나 웃긴 얘기야 니들은 가능하세요? 안되잖아 니들도 너네 다 농구 농구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상적인 5대5가 누가 기준인데 이게 농구라는 게 동호회 농구를 하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지 않아 그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팀플레이를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못하는 건 자기가 해결하는 식으로 농구를 하는데 참 우유 친구 정답이지 요약 가지고 놀 호구 모집합니다 그래 그거야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게스트로 갔는데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저격을 하는 거야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저희 팀이 나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초청을 해놓고서 5명을 초청해놓고 쟤네들이 5명 온다고 해놓고 8명이 왔나봐 그러면 이미 근데 얘네들도 이미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걸 너네들 농구하는 방식이 우리랑 안 맞으니까 내쫓은 거야 아 왜 내가 감정이입을 잘하냐고 왜냐면 저런 틀딱들을 내가 많이 경험했거든 난 그래서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농구 절대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40대다 30대 후반인데 뭐 맨날 질롱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랑 농구 절대 안 해 난 너무 많이 당해봤어 자 도대체 저희 팀이 나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기 중에 15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한다 수비할 때 손 넣으면서 스틸 하려 하지 마라 분명 정상수비고 파울수비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산또가 나간 거야 어디서? 15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에서 산또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40대 아저씨들 농구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야 꽤 많은 사람들이 너네들이랑 비슷한 점수로 가고 싶어 라는 마인드가 많아 실력과 관계없이 마치 결과적 평등을 원하는 뺨이처럼 답이 없어 그냥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한다 수비할 때 손 넣으면서 스틸 하려 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난 거야 이 사람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질롱이야 그냥 원래 이래 40대 한 초반 중반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가 게스트를 왜 부르는지 열심히 안 하는 팀을 부르시던지 사람들 다 모아서 시간 내서 가는데 진주에서도 여기가 부산이야 여기가 부산 진주에서도 농구하려고 온 사람 있고요 다들 시간 어렵게 내서 농구하러 왔는데 즐겁게 열심히 하고 수비 조금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싸우지도 않았고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 정확하게 수비를 열심히 하는 거랑 뭐 다치게 하는 수비랑 누가 봐도 구분이 돼 근데 모르지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도 조금 다치게 했을 수도 있어 뭐 이거는 영상이 영상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40대 중반 초반 이런 사람들이랑 농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접대 농구를 받으려고 해 수비 블락 하려다가 뭐라 할 것 같아서 손도 내렸습니다 이거야 블락을 하려다가 점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사람 모아서 왔더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경기 중에 갑자기 휘슬 부르더니 심판 보시는 분이 저희 팀 전부 부르더니 다른 분들은 살살하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시더니 나가라고 가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나 웃긴 게 그러니까 좀 쎄보이고 커보이잖아? 그러면은 싸우면 안 해 근데 자기네들보다 약해 보이는데 농구할 때 지고 그러면은 지들이 막 폭력을 써 실제로 폭력을 써 내가 당해봤어 진짜 황당하다니까 진짜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게스트로 올 때 게스트비를 낸단 말이야 그 게스트비를 돌려줘라 그리고 돌려주는데 돈을 더 달라 왜? 거기를 가는데 시간과 이제 기름비를 썼으니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막 어쩌니 경찰을 불러갔어 갑자기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경찰을 부른 거야 경찰분한테 이제 경찰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띠르릉 띠르릉 어 저기 여기 체육관 부산 어디 체육관인데요 아 지금 꼭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무슨 일이세요? 뭐 무슨 싸움이 났나요? 어 폭행인가요? 아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경찰이 어리둥절 했는데 일단 신고는 들어왔으니까 와봤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지 폭행이 있었냐 몸싸움이 있었냐 물었더니 이제 경찰의 전학원 그 이제 40대 농구인은 아직 폭행은 안 당했다 근데 무섭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경찰은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 네? 네? 왜 왜 신고하신 거죠? 몸싸움도 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말로만 물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물어보진 않았겠지 언성이 좀 높아졌겠지 경찰 오시더니 경찰 분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로 경찰을 왜 부르시냐 몸싸움 했냐 물어보니 자기는 무섭다고 하면 맞을 것 같다면서 계속 어필을 하네 아니 저 왜 불렀습니까? 아 저 맞을 것 같아서 아 위험해서 이제 정말 농구하러 가서 정말 기분 안 좋은 일 겪었네요 이제 팀원 동의하에 보낸다고 하시더니 그쪽 팀원분께서 그러니까 그 40대 중반 팀원분께 물어보니 저 아저씨 원래 마음대로 원래 저래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부산에서 농구하시는 분들 다들 이글 보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내보내는 로드보이님 그렇게 농구하지 마세요 제발 40대 농구인의 꽤 많은 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꽤 많은 수가 저런 농구를 하길 원해요 저는 대회 중에서 상대방한테 맞아봤어요 제가 수비를 잘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맞았는데 맞았는데 저희가 혼났어요 저를 때린 팀원의 그 팀장 주장이 와서 너네들이 도발해서 네가 맞은 거다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어질어질하네요 로드보이라는 사람이 이 동호회 농구 카페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도 지인 통해 얘기만 들어봤는데 실제였나요 뭐 자주 그랬나봐요 어 뭐 아 마산 우리누리라는 팀인가봐요 게스트로 가면 아재분들이 많아 부상을 주시면 매너가 없다고 못 느꼈는데 흠 아니 그 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제 그 40대 중반에 편을 들려고 슬슬 프레임질을 시작합니다 음 뭐 연령대가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네요 흠 이게 사실 팩트죠 수비 열심히 한다고 나가라는 건 그런 분들은 그냥 투바운드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투바운드가 뭐냐면 슈팅 연습 그냥 슈팅 연습이나 혼자 하세요 수비 없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지들 농구를 다른 사람들을 꼭 끼고 싶어해 대신에 날 수비하면 안 돼 내가 수비를 달고 골을 넣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농구는 나이 들면 못합니다 젊을 때 하고 다른 스포츠로 갈아타야죠 아 이제 나온다 나온다 이제 프레임질 조금 의아한 게 자체 콜도 아니고 심판이 따로 있는 상황이시면 오늘 게임의 목적 성향 부분을 설명하고 심판이 보기에 과도한 몸싸움이나 수비라고 생각이 되면 파울콜로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글쓰신 분 팀도 글쓴 사람은 20대입니다 저거 40대가 쓴 거 아니에요 그 20대가 억울해가지고 저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답글을 40대가 씁니다 이제 그 40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분이 오고 경찰분들은 저희끼리 해결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로드보이님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고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찬우들이 등장해요 자 돈 더 달라고 협상질 하셨군요 그리고 합의도 된 상황인데 신상공개 저격글까지 올리시고 이미 프레임지에 협상질 아니 돈 더 달라고 하는 거랑 자기가 억울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돈 더 달라고 했으면 저런 저격글 쓰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 거 모릅니까 누가 만든 규칙입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합의금까지 받아놓고 누가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리는 거 자체가 맞나 싶는데 누군데 그게 뭔데 난 누군지도 몰라 내가 낸 돈보다 더 돌려받을 건 생각도 못해봤네요 아휴 아휴 왜 기준을 지들 마음대로 정해 돈 더 달라고 했으니까 니가 잘못한 거야 돈 받아놓고 왜 X이야 아휴 노답이다 진짜 질농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시길 이런 애들이 이제 뺨이 같은 거지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짚으면은 이제 뺨이 애들이 뭐라 그래 공부 좀 더 하세요 공부가 부족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공부를 뭐 안 하시니까 그렇게 모르시는 거라고요 지금 여성은 억압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 차이는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시간이 다 배제돼서 단순하게 금액만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니까 공부를 더 하시라고요 지금 이거거든 질농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시길 그래서 밑에 질농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됩니까 본문에 잘 나와있던데요 본인도 보시고 빅업게임 참가하신 거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그게 질농이고요 적으신 글에서 딱히 어긴 규칙은 없지 사실 배려하는 게임 안 다치게 하는 게임 이런 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용찬우가 등장했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체를 지가 정해 찬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게 문제가 됐다고 전 문장에서 말을 했지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열심히만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앞으로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응 니나 해 얘도 이제 썩이 나갔어 맞춤법 좀 잘 맞추래 이런 내용 하면 안 돼 또 또 또 나온다 돈을 받질 말았어야죠 구차해 보입니다 거지도 아니고 이걸 왜 받습니까 아예 논점을 비트는 게 아니고 논점을 그냥 벗어나 야이 그지야 너 돈 받았잖아 돈 받아놓고 우리 위대한 로드보이님을 저격을 하고 어? 커뮤니티 친목질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앞으로 내 채팅에서도 친목질 하면 차단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19명밖에 안 돼서 친목질 할 사람도 없지만 조심하세요 거지가 아니라 돈으로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계속 말싸움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계신 5만 원 받고 나왔습니다 그니까요 그냥 나왔어야지요 그니까 이게 흑자 아저씨 방송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지 도둑이야 도둑이야 누가 내 5천 원을 훔쳐갔어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5천 원 훔쳐간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만 원을 버시고 2만 원 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그니까 용찬우가 있어 진짜 실제로 받는 순간 꼴사나온 놈 되는 겁니다 지금 돈 5만 원 때문에 거기 갔던 20대 팀 8명이 다 우스워지는 겁니다 5만 원 그거 언제든 내 손에 들릴 수 있는 돈인데 그 5만 원 때문에 욕먹는 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가 그걸 왜 정하냐고 저도 이 의견입니다 아까 헛소리하던 미친체대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원이라도 더 받아낸 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만 원은 20대 초반한테만 한테만 소중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미안해 제가 뭐 20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0대 전부를 욕먹이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20대를 특정해서 욕한 적도 없고요 돈 받았다가 꼴사나온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참 먼저 돌받을 생각 없었고 먼저 로드보이님께서 돈 줄 테니 나가라고 하신 거고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이 안 달리지 아 쓸데없는 얘기를 좋았나 해 그냥 돈 받으신 부분에서 잘못하셨네요 아니 왜 잘못된 거야 돈 받은 게 어 진짜 토 나온다 토 나와 아니 합의금을 받아놓고 이따위 저격을 하나요? 합의라는 단어가 뜻이 뭔 뜻인지 몰라요? 합의라는 단어는 저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규칙이 있었나요? 이 새끼들은 진짜 이 스윗 40은 이게 과학이야 아휴 토 나온다 토 나와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답글을 씁니다 이제 로드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글을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글 관련 주체자 입장에서 글입니다 상대팀 대표분이 먼저 전화 오셔서 서로 대화를 잘 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다 인정하며 사과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앞으로 모집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우선 저와 친하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은 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모여 나 이제 글 올리니까 댓글 좀 꼭 달아줘 얘들아 침묵질 해야돼 응? 나 이거 댓글 안 달아주면 너네 나중에 큰일 난다 나 너네 안 도와줄 거야 저도 이번 일로 그동안 저의 진행에 불만족 하시는 분들의 냉정한 판단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한 2시간 반짜리 게스트 팀을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 불러서 픽업게임 하는 거 저의 운영에 물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거는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진행하는 곳에 오시는 분들 중 안 좋은 기분을 가지셨던 분들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내 욕하면 다 죽어 어? 내 욕하지마 얘들아 내 욕하는 애들 있으면 니들이 실드 좀 쳐줘 나 로드보이야 나 스윗 40대 농구장을 지키는 로드보이라니까 빨리 와 자 글 써주신 분 5명 참석이라고 미리 얘기했고 모집글에 20명이 최대라고 했고 인원 근데 8명이 왔어 이거 비매너 맞아 게스트들이 비매너 짓을 한 거야 5명 온다 그랬는데 8명 왔으니까 차라리 나가라 그러던가 그러면 원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면 참석 메시지 받고 통화로 안 닫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누가 닫히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닫히게 하고 싶겠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치고 싶겠냐고 상식적으로 좀 20대 팀이라 걱정이 된다 받지를 마 게스트비 받으려고 받은 거잖아 다 알아 그리고 20대 팀 받은 이유가 나 40대야 20대 놈들은 손만 들고 나 막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앞에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슛 넣지 마라 너네들은 그냥 움직이는 수비용 인형이야 그리고 시작 전 오신 분들께 모두 개별로 평소 농구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래서 파울 부른다고 양해 부탁했습니다 왜 룰을 네 맘대로 바꾸냐 그건 더 이상 농구라고 할 수 없잖아 차라리 게스트 글 제목에다가 접대 농구 호구 모집합니다 라고 써 몸풀기부터 플레이가 위험한 부분이 많았고 그 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너네들은 점프를 못 튀니까 위험한 것처럼 보였겠지 달리기 빠르고 점프 높이 뛴다고 위험한 건 아니야 자 세번째 다시 이야기했지만 서로 의견이 계속 대립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더 진행되면 부상자가 발생할 듯 싶어 해서 근데 실제로 어 아무 개념 없이 사람들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하다 싶을 생각해서 그만 돌아가달라 부탁했습니다 과연 부탁을 했을까요? 모르죠 그건 아무도 게스트비 환불 요청했고 게스트비 25,000원 돌려주니 더 달라고 계속 요청 그 과정에서 나쁜 단어를 쓰면서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나쁜 단어를 썼을까? 과연 욕을 했을까? 욕을 했으면 반드시 네가 욕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하더군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욕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아주 높은 확률로 그저 언성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다 알아 맞아 접대 농구 받은 다음에 나 20대 이겼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허세 피울 확률이 200%입니다 다른 게스트분들께 도움 요청하며 그때부터 대화 녹음 부탁드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대들이 혈기왕성에서 욕을 하거나 어떤 위협의 제스처를 취했으면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가지고 존댈 뻔했지 근데 경찰이 오잉? 뭐지? 나 왜 불렀지? 이런 반응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셨고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좋게 합의해라 그러니까 화해하라지 얼마 원하냐? 12만원 12만원 달라! 그건 안된다 10만원 달라! 안된다 5만원 달라! 그렇게 5만원 주고 보냈습니다 땡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의 지적받고 변명 안하겠습니다 구라치지마! 니가 잘못된 부분 얘기 안했잖아 근데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냐 너의 잘못된 부분을 써야 지적을 할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리고 갈 때도 미안하다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글을 빌어 오늘 기분 상하신 20대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너 용찬우야? 이게 무슨 사과글이야 누가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해 자 또 아까 맨 처음 문장 기억나십니까? 우선 저와 친하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엔 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지인들아! 어셈블! 버스터 콜! 부탁해! 자 봅시다 5만원에 합의하고 갔는데 글을 저렇게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20대 사람들이 올린 저격글을 얘기하는 거지 실명 전화번호까지 전부 까고 어쩌라고 너 어차피 침묵질로 니 이름 다 알잖아 사람들이 왜 모른 척해? 누가 봐도 침묵질이 대장일 것 같은데 12만원 달라 10만원 달라 이 부분 실화인가요? 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처음에 10만원 달라고 했고요 12만원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 그래도 그런 행동하면 안됐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 이제 프레임즈 시작 10만원! 아니 10만원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로드보이님이 정말 슬픈 안타까운 사연이라고요 아 정말 당신 나쁜 사람 10만원 요구한 사람 8명에 2.5명 그것만으로도 구신대 환불을 2배인 5만원 그것도 대단 어떤 지역에서 오던 그건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닌가 자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대입하면 20대 팀들이 열심히 수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되지 왜? 지가 원해서 불렀으니까 자승자박하는 논리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용찬우들은 진주에 사는 사람은 로드보이님이 부른게 아니고 단튼 서로 잘 풀었다니 다행히 농구증 올린거라 댓글로 추신답니다 다른 게스트 분들이 손이 많이 들어온다 자꾸 친다 다칠 것 같아서 플레이가 위축된다 있잖아요 제가 동호회 농구를 거의 10년 넘게 해본 경험으로는 저정도 말이 나오는 건 절대로 거친 플레이를 하는 사람한테 저정도 말이 절대 안들어옵니다 뭐 공중에서 점프했는데 밀어버린다 그리고 슛을 쏘는데 발을 넣는다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거칠게 한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사람들을 담그고 다치게 하려고 거칠게 한다는 기준이지 지금 손이 많이 들어온다 자꾸 친다 다칠 것 같아서 플레이가 위축된다는 어 절대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고 그것도 이야기하니 그럼 그렇게 말한 사람 알려달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운 듯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 본인들이 이제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경찰을 불렀죠 쟤네들의 마인드는 그래 만약에 자기들보다 왜소하고 약해보이고 158에 30키로를 쓰면은 지들이 쥐어박는 애들이야 아까 그 기억해 아이디? 아까 20대가 쓴 저격글에다가 댓글 달았던 애지 무지성 쉴드글 달았던 애 합의된 상황에서 저 따위 인신공격이라니 이미 8명 끌고 왔을 때부터 쌓아셨겠네요 수비도 얼마나 더티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로드보이님 주최하신 픽업게임에 여러 번 참석해본 사람으로서 로드보이님 지지합니다 얘들아 모여 나를 지지해줘 얘들아 저 따위 인신공격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아까 그 팀 쫓겨난 팀이야 난난나연님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수비가 더티하신지 아시다니 정말 농구 잘하시나 봅니다 뭘 지지하시는지 도대체 무슨 선거글인 줄 알았네 이제 로드보이는 여기서 좀 답답하지 저렇게 대놓고 나를 지지하면 어떻게 모른척하고 슬슬 까야지 프레임질을 실패하잖아 이 바보야 지능적 안티일 수도 있어 문제의 본질이 위험한 플레이를 해서 중단하고 보낸거라 어떤 위험한 플레이를 멸차를 했는지 명확히 적어주셔야 판단이 설득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이제 써줘야 쫓겨날 만한 명분이 있겠네 그제서야 난 그럼 니 편을 들어주겠단데 뭐 없습니다 영상이 없는 이상 누구 편 들 수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관심 없고요 또 나왔다 합의하면 저격하면 안 돼 합의 돈 받았으니까 저격하면 안 돼 그거 저격하지 말라고 돈 준 거야 누가 그걸 정했어 키워드는 부상과 상대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플레이입니다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왜 열심히 하는 농구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로드보이님은 제가 아는 한 부상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농구를 하지마 그냥 혼자 슈팅 연습이나 해 제발 어?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비꼬는 뉘앙스로 댓글 단 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왜들 그러시든지 참 싸우지마 근데 난 지금 얘 댓글을 안 받아 알 수 있어 얘는 100% 스윗 40대의 편이야 어... 아니네 아직 티는 안 내네 근데 내가 내 말이 맞을 확률이 높아 아니 5명 약속한 걸 고지도 없이 8명 불수고 온 것부터가 에러인데 이거 20대들이 그랬어 호스트 입장은 생각 않고 자기들 편의만 챙기는 다만 경찰은 좀 웃긴 것 같습니다 형 미안해 로드보이 형 경찰은 실도 못 치겠어 그거 도대체 왜 부른 거야 그리고 저 역시 40대지만 수비 접촉 없이 한다 위험한 액션 나오면 경거고 퇴장시킨다 이런 모집글은 거르는 편입니다 위험하지도 않은 손질조차 기분 나쁘다고 금지시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로드보이 편인척하면서 로드보이를 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한 예민한 룰 적용하려면 나이대부터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초반 금지 등 돈 더 받아간 부분은 좀 황당해 보이지만 지방에선 이동거리도 멀고 본인들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하면 똥밟았단 생각에 2에서 3배로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덧붙여 그걸 합의금으로 포장해 로드보이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견해는 납득이 안 가네요 돈 오고 갈 때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건가요? 지나치게 로드보이님 빈장에서 편든 댓글로 보여줘요 로드보이님 지지합니다 기호 1번 로드보이 아주 일침을 쏙쏙 날리는 듀크 선생이야 아 너무 재밌다 이 당사자들이 꼭 내 방송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체육 농구는 이렇게 웃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손치지마 내가 너네를 돈주 너네들한테 돈을 받고 게스트를 불렀지만 너네들은 나를 수비하는 척만 하고 골을 먹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술자리에서 20대들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너넨 그냥 내 술자리 안주야 자 그래서 이렇게 3부가 끝났습니다